월리영상 가을열매 퍼니, 이것 좀 봐! 어? 이게 뭐야? 도토리 모양판이네? 잘 봐봐. 이건 그냥 모양판이 아니야. 도토리 모양 미로판이야. 이렇게 막대를 움직이면 막대를 따라 구슬이 움직여. 이렇게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이야, 너무 재미있다. 그런데 어떻게 막대를 따라 구슬이 움직이는 거지? 막대는 자석으로 만들어졌고 구슬은 쇠로 만들어졌어. 자석은 쇠를 끌어당겨. 그래서 막대를 움직이면 쇠구슬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런 자석의 힘을 자력이라고 해. 아하, 그렇구나. 자력, 잘 기억해야겠어.